이쪽 아래에 있을 수도 있겠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어? 개구리 알 갔다 엄마. 여기 있다. 도룡용이다. 도룡용. 오? 진짜? 여기 여기 여기. 여기 안에 있는데. 나 이거 손을 못 잡겠어. 야 여기 알도 되게 많아. 도룡용이 있어. 여기는 지금 물고기인데 이거. 죽었나? 도룡용이다. 도룡용. 이게 도룡용이다. 진짜? 도룡용? 엄마 아빠. 저거 줄까?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진짜? 여기 있잖아. 엄마 잡아 봐. 나 못 잡을게 있어. 나 이런 거 못 잡아. 나 잡아 봐. 내가 그걸로 가야 돼. 여기 두 마리나 있어. 어디? 데카이라 와봐. 아 이상해. 이게 뭐 물고나 그러지 않지? 안 물어 안 물어. 그렇지. 도룡용을 잡았어요. 도룡용. 여기 알지 있어. 여기 나뭇잎 치워봐. 하진아. 내가 개구리 알지 풀어줄까? 내가 개구리 알지 풀어줄까? 개구리 알지. 여기 오지마. 여기 위험해. 야야. 도룡용 알일 수 있어. 개구리 알이 아니라. 내가 보여줄게. 내가 개구리 알지도 있고. 아래에서 조금 더. 오오. 먹을까? 하나 더 더. 됐어. 이제 그만해. 어차피 풀어줄거잖아. 풀어줄거지. 응. 응. 더 조금 더. 아래에서. 오. 저봐. 안에 있다야. 있어. 있는 애도 있어. 얘 다른 애네? 몰라. 응. 얘는 벌써 안에 있어. 있어. 맞아. 내가 그래서 푼거야. 도룡용 처음 봐 오빠. 이런데서. 이게 무슨. 저거 같다. 저거 뭐야. 동화병 같다. 도룡용. 도룡용을. 발견했습니다. 야 알은 풀어줘라. 알은 풀어줘. 지금 풀어줘. 잡아갈 것도 아니고. 얘네가 도룡용 같아. 긴게 도룡용이야. 하진아 거기 위험받아. 엄마 있는 자리로 가야돼. 비켜봐. 하진아. 조금만 기다려. 물에 빠질거 같아. 이런 알도. 알도 다 풀어줘. 단알도. 어쩌고 앉힙니다. 엄청 차가워. 근데 되게 깨끗해. 어. 세워봐. 막바다. 잠실. 점점. 잘못를납니다. 공개발. 오. 얘. 얘. 사 세워야. 보여? 네. 진짜요? 보랏다. 걷. 얘 안보여? 잡을. 소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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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본. rocks. 연분. 이 물 위에도 있어. 이 물 위에도 있어. 빨라. 잡았다 잡았다. 번져야 돼. 소득이 두 손으로 잡아야 돼. 그만 진짜 두껍이 돼. 아이고. 저기 있다. 저기 있다.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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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머리 좀 춰봐. 어딘지 보여. 넌 안 돼 서진아. 거기 너무 높잖아. 안 돼 안 돼. 안 된다고. 엄마도 잡을까? 잡았다. 오오. 머리 좀. 머리 좀. 머리 잡아 잡아. 잡았어. 잡았어. 야 야 야. 놀지 말고. 아니 저기. 엄청 미끄러워요. 야 통 줘봐. 통. 타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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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한 다음에. 아이씨 멀어. 타오. 타오. 뛰어놓고 이거. 내가 줄어야 돼. 타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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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루룽. 용룽이. 잡았잖아. 두루룽이 용룽이. 용룽이. 잡았잖아. 용룽이. 우리 두 마리 끝이야. 아빠, 엄마인가봐. 자세히 한번 관찰해봅시다. 오늘 산책을 나왔다가 도로문역을 만났어. 한 번씩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고. 놔줄 거예요. 한 번 머리 쪽으로 가야 돼. 그렇지. 들어봐봐. 이렇게 해서 이렇게. 아이 귀여워라. 용룡이. 도룡룡이. 자 한 번 더. 서진이 한 번 만져봐. 이렇게 해서 퍼서 이렇게 살짝 들어봐. 머리 쪽으로. 머리를 들어 머리를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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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룡이. 용룡이. 아, 내가 내려놔. 이제 형. 저거 한 번 만져보고. 두꺼비 같은 게 나왔나? 진짜? 미숙아. 아빠도. 어때? 새우도 있죠? 여기 새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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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는 딸랑. 새우는 딸랑. 아. 아, 걔는. 도로문역 알지? 여기 있죠? 안을, 아를. 잘 보면. 가만 있다가. 착수했어. 여기는 동글동글한 거는 아직 작은 애. 펼쳐진 애들은 좀 크네. 터뜨리면 안 돼. 움직이지? 안에. 보여? 왜 이렇게. 두꺼예요. 그렇지? 태어나서 48살인데 시간 좋은데? 됐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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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라라 느낌이 좋아 안녕 안녕 괴롭혀서 미안 응 잘가